두리협회 야구취재 45년 베테랑 두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훈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볼펜의 안승훈입니다. 사실 윗나우트레이드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망주를 좀 내주더라도 오늘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좀 만드는 거잖아요. 이 카드를 맞추다가 그래도 이것까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즉시 전력을 하나 빼주고 이러면 조금 상황이 꽁이고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망주들을 내보내고 즉시 전력을 지키는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유망주 둘의 1라운드 지명권. 사실은 저도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좀 혓상 좀 잘해가지고 LG 입장에서는 1라운드 정도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1라운드 지명권은 뭔가 어떤 선수가 역입이 돼가지고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 희망이고 권리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아까울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뭐 들어봤어요. 양쪽에 그랬더니 사실은 키움 입장에서는 미래 자원뿐만 아니라 LG의 1군 엔트리에 있는 야수집도 처음에는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LG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이게 최원태 선수를 얻더라도 만약에 지금 1군 외야에 있는 선수를 하나 내준다 그러면 그럼 그모이 생길 수 있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 선수 내주고 그 자원 중에서 또 부산 선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LG가 강점을 잃게 되는 파석 상대? 너무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는 어쨌든 최원태 선수 영입은 완전 윗나우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5월이라는 차원에서 1라운드 지명권 포기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LG 남의 1년 유일한 불안 요소는 뭔가요? 얘기한 불안 요소가 불안감이죠. 이게 사실은 너무 완벽히 준비해두면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압박감. 1등들이 보통 그래요. 1등 많이 했었나요? 저는 조금은. 자꾸 이런 포셉을 잡아보면 안 되는데. 이래서 구독자가 안 누나봐. 인간적인 면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1등은 잘 못해봐서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게 LG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 같고. 가을 야구 가서의 1차전, 2차전의 결과에 따라서 부담감. 이게 어떻게 장려할지는 지켜봐야 되죠. 이용균 부장도 여러 사례를 봤잖아요. 그럼요.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고용표는 진짜 안 됐어요? 고용표 선수님 국가대표 에이스도 했으니까. 그런데 고용표 관련 설이 정말 많이 돌았나 보네요.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죠. 제가 최근에 다른 한 구단 관계자가 경기장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한 잔 마시면서요. 트레이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LG랑 KT의 트레이드 카드 오가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도 돌고 좋겠구나. 그런데 사실 확인은 안 되는 내용인데 고용표를 LG가 영입을 하면서 문성주와 이재원하고 투수 한 명까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LG 입장에서 고용표도 좋지만 그 정도의 손실을 다 준다. 이거는 LG 입장에 너무 리스크. 그런데 어쨌든 그게 확인 결과 너무 와전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LG 차명석 단장하고 KT의 나도연 단장은 LG 트윈스에서 사실은 한솥밥을 두 분이. 두 분이 LG의 차명석 단장이 선수 시절 때 프런트, 코치 시절 때 프런트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사실 원활해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나도연 단장이 LG 시절에 해외 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차명석 단장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투수코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뭐 나누지도 않은 얘기가 너무 와전돼서. 둘이면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온 것 같고. 제가 양쪽 구단 단장들하고도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KT 입장에서는 고용표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 구단이에요. 신생 구단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가 높은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이 선수를 쉽게 내준다? 현장의 이강철 감독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KT 그룹 내부 입장들이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고용표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트레이드하는 그런 빅 결정, 커다란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들이 있고요. 일단 최은택을 LG가 영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 시즌 우승위에서 미래자원은 조금 내주면서라도 올해 우승에 집중한다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주영 좀 아깝죠? 이주영 선수 사실은 아깝긴 하죠. LG가 정말 미래자원으로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이주영 선수를 보고 박용택 지금 KBSN 스포츠 해설의 선수 시절에 이주영 선수가 운동하는 걸 보더니 방망이 치는 걸 보더니 얘는 방망이는 그냥 이거다. 그 재능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이거다. 엄지를 지켜 세우더라고요. 지켜보라고. 그만큼 가능성이 큰데 잠재적 기대치는 삼성의 구자욱 선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도 약간 수비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약해요. 그런데 호타 준적이죠. 잘 치고 빠르고 구자욱 선수랑 많이 닮았죠. 뭐 30, 30까지 얘기를 하는데 30폼론 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LG가 트레이드 설이 나오면은 물밑에서 오가는 카드는 이주영. 이주영 선수는 두 번째 순위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주영 달라고 하죠. 이주영 선수가 근데 LG 입장에서는 죽어도 못 주는 카드 같아요. 진짜로 이주영 선수는 트레이드 불가 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주영 선수를 줬을 때 그리고 나중에 후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옛날에. LG 역사가 좀 있잖아요. LG 박병호. LG에서 히어로즈 옮겨가 굉장히 잘 되고 그러고 그 전에 김상현 선수. 김상현 선수 기아가서 MVP 사자가 됐었으니까요. 송론왕을 배출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고등학교도 아닌데. 우타고포가 나가기만 잘 되는 전력들이 있어서 트레이드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영 선수 달라는 것은 수없이 많았고요. 이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이주영 선수가 상무에서 뛸 예정이었는데 입대를 미루고 1년도 일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는 아시안게임 승선이었어요. 그래서 병역도 좀 해결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목표가 있었는데 부상도 있었고 잘 안 됐죠. 그래서 올 시즌 끝나면은 뭐 글쎄요. 입대를 해야 될지 그런 게 고민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못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연 얘기가 나오면은 아 그냥 아직도 그냥 인기 짱입니다. 이재연 선수는. 최강몰팬은 앞으로도 야구 주변에 재미있는 이야기 깊이 있는 분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